2매치 윤주현의 서비스 강력합니다. 짧은 서비스 뿌리치는 조재준의 서비스 지핀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접근전 윤주현 바나나풀리 득점 강타 결국 득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윤주현 짧은 리드 조재준 짧게 오는 공 받아칩니다. 직선 서비스 빠르게 움직입니다. 조재준 리드는 윤주현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조재준 3고 낮게 갑니다.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고 3고 바다치 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바나나풀리 넘어가 양 3고 대박 참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네요. 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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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서비스를 갑니다. 2점 4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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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 모서리를 찍어 백핸드 강하게 윤주현 파워 바나나 플립 직선 코스 살려냅니다 반격 성공 짧게 줍니다 윤주현 그리고 빙고 바나나 3구 모서리 3구 모서리 3구 모서리 파워가 살아났다고 하면 조재준의 노련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8위 11승 5패였고요 백핫 4핸드 탑스피 9대선 지금 준비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조재준 윤주현 윤주현 탑스피 4핸드 3게임 백핸드 5 4 5 5 5 5 5 6 5 바나나 플립 짧게 줍니다 넣고 다리를 움직여서 포핸드로 잡으려고 할거에요 고핸드 백핸드 2대5 짧은 코스 윤주현 윤주현의 서비스 바나나 플립 5 0 백핸드 5핸드 전환 조재준 최촌 선제공기여 윤주현 그렇습니다 넉점차 고핸드 탑스피드 반대로 이번엔 직선 코스 조재준